기가 막히죠? 팬츠에요 엉덩이 쪽에 포켓 다 들어가 있는 요 팬츠 입으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얘가 왜 우리 엄마들은 알죠? 생기기만 봐도 알죠? 기가 막혀요 전체적으로 거의 20cm 이상 넘어가는 이런 굉장히 와이드한 쉐이핑벨트 광폭 360도 쉐이핑벨트가요 전부다 전부다 고객님 오늘 글쎄요 직전 방송에 35분 만에 완판이 되어버렸다면 오늘 우리 기록 한번 세워볼까요? 올가을에 이 천고마배 완연한 가을에 이 진한 가을 감성이 느껴진 이때 우리 요 팬츠 하나로 제대로 보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원리는 좀 알아야 돼요 분명히 팬츠는 맞아요 요거 하나로 입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안을 딱 뒤집어 보면 왜 배 속 티 입으면 배가 쑥 들어가는 티셔츠 한 장으로 이 안에는 이런 광폭에 파워넷이 들어갑니다 10cm 가까울 정도로 똥배 아랫배 딱 이 부분 여기서 조금만 빠졌으면 좋겠어 요 부분에 요 파워넷을 강하게 꾹 눌러줄 수 있도록 넣어드리고요 요 복부쪽 아래쪽 위에서 딱 위로 올라가는 전체 복부 여기에 살이 쪄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잖아요 아랫배 뿐만 아니라 윗배 그리고 옆구리 털렁거리는 최대 지금 보이세요? 20cm 이상 그 이상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딱 집중 공략해야 될 그 부분을 전부 다 360도로 광폭의 쉐이핑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요 허리쪽 라인 다 둘러서 360도로 제대로 쉐이핑을 해드릴 거고요 여기는 원단감이 어떠냐면 소리 들리세요? 이 탄탄하고 쫀득쫀득한 원단을 가지고서 이렇게 탄탄하게 두 겹으로 이만큼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복부 뿐만 아니라 아예 옆구리 뒷구리 360도로 전부 다 쉐이핑을 해드리는 입는 듯이 사이즈 보정을 고객님 딱 팬츠 한 장으로 팬츠 한 장으로 경험하시는 건데 이런 사양을 담아놓은 뱃속티에 이은 그 뱃속 팬츠가 다시 원래의 모습을 보면 감쪽같이 사라지죠 보다시피 그냥 이는 바지예요 단 이렇게 높게 올라오는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완전 광폭에 쉐이핑 해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서 옆라인 뒷구리 그리고 아예 엉덩이 쪽에 포켓라인 다 사라져 있는 아예 완연한 팬츠로 저희 첫 시작하자마자 지금 주문 전환 너무 빨랐어요 인사 안녕하세요 하자마자 주문 바로 시작이 됐거든요 오늘 앵콜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그 뱃속 팬츠의 감동을 전해드릴 테니까 고객님 오늘 오늘도 글쎄요 1시간 방송 물론 진행은 하지만 직전은 35분 만에 5,700세트 이상 판매가 되어버려서요 저도 솔직히 오늘 시간 다 못 참으면 어떡하지 저희 담당 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들어왔어요 일단 이 팬츠를 제가 이제 입지 않았을 때랑 입었을 때랑 제 몸에 이제 변형을 보여줘야죠 뱃속 팬츠 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이 팬츠는 입었을 때 확연히 우리 여자들 고민 제일 많은 이 부위를 제대로 잡아드려요 그냥 원래 타고난 듯이 예쁜 몸매 예쁜 바지를 입은 듯 하잖아요 그게 포인트에요 티가 안나 근데 똑같이 일부러 그레이지는 제가 입어봤습니다 완전 매끈하죠 원래 저도 3세 중반 살 엄청 나요 기가 막히죠 여기 있던 살들은 이 안에 쏙 완전 쏙 근데 고객님 저 배 이렇게 많아요 보다시피 배가 많아요 이 안에 싹 쏙 쏙